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라는 게 있는데 그 연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는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투는 천지자죠. 포인트, 무엇을 가르치다, 무엇을 지적하다 하는 얘기죠. perfect, that, 본격의 접속자 되시겠습니다. 그럼 그 사실은 바로 무엇일까? 서로 다른 과제들은요. should be matched, 수동차 내기죠. 저동차, 그 다음에 bpp죠. should는 해야 한다는 얘기죠. be matched, 매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서로 짝지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에너지 수준에 짝지어져야 한다. 어떻게? 이상적으로. 이런 얘기죠.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제랑 우리 에너지 수준이 서로 잘 맞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가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연구죠? 그 연구는 과학에 있어서의 연구인데 어떤 과학이냐? 무엇에 대한 과학이냐면은 수행능력, 최고의 수행능력과 동기부여에 관련된 과학이 있는데 그 과학에서 어떤 연구를 했어. 그런데 그 연구가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 그 사실은 뭐냐면 과제가 종류가 달라지면 에너지 수준도 달라져야 돼. 과제 수준에 맞는, 에너지 수준에 맞는 과제를 해야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과제와 서로 다른 에너지 수준이 이상적으로 짝지어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어? 픽 퍼포먼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최고의 수행능력과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분석적인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그러면 서로 다른 과제니까요. 과제가 있는데 여기 분석적 과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런 얘기죠. 걔는요. 가장 잘, 베스트니까 외래 최상급인의 가장 잘 성취가 될 것이다. 언제 그럴까? 뭐 적절한 에너지 수준을 맞출 때. 그럼 그 에너지 수준이 도대체 뭔지 나오겠지 이게. 우리 에너지 수준이 뭔지 나오겠지. 우리 에너지라는 것이 하이. 높아.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워. 뭐뭐로부터. 비 프리 프라운. 뭐뭐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겠죠. 정신 혼란 되겠어요. 정신 집중 방해되는 게 디스트랙션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집중할 수 있을 때. 정신이 산만하지 않아. 그리고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에너지 수준이 높을 때는 분석적 과제를 잘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는데 어떤 상태를 깨어나는 거냐면 에너지를 받은 상태. 그죠? 에너지가 에너지. 이거 동사로 쓰면 에너지 공급하는 거니까. 이제는 pp죠. 그래서 에너지를 받은 상태로 나는 보통 깨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에너지가 높은 거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오랜. 그러니까 여러 해가 지나면서. 여러 해가 지나면서. 나는 일관되게 스탁트 고수했습니다. 스탁트 고수했다. 습관을. 야 그럼 뭘 고수해야 되겠어? 바로 이 분석적 과제를. 뭐야. 아침에 하면 되겠지. 그죠? 어떤 습관? 오브라는 습관. 동격이죠. 자 먹는 거죠. 뭘 먹어? 나의 문제를 먹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죠? 아침에.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되는. 문제를 먹는다는 얘기는 문제 해결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 바로 문제라는 것은 바로 분석적 과제 정도로 보면 좋겠네. 그지? 이런 분석적 과제나 아니면 문제 같은 것들은 아침에 하는 거야. 왜?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에너지가 높으니까. 나는 후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대공사죠. 자 텐드 투. 뭐 많은 경향이 있다.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더 지나치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대화에 대해서도 좀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대화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대화냐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대화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막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됐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미루는 겁니다. 프로크러시네이트. 미루는 거죠. 내가 미루는 거죠.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누구랑 얘기하는 거자면 행복하지 않은 고객하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룹니다. 미룰 때. 또는 딜링 미드. 다루고 처리하는 거죠. 불쾌한 이메일에 대해서 불쾌한 이메일을 다루는 것. 행복하지 않은 고객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미루는 거야. 미룰 때 나는 알게 된다. 뭘 알게 되는 거야. 접속해서 생겨되죠. 내가 너무나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뭐 한다? 낭비한다. 라는 거죠. 그 하루 동안에 이런 말이죠. 그쵸? 그것은 마치 뭐 뭐 같다. 이리져야지. 그니까 그것은 마치 뭐 뭐 같은 거냐면 그 과제들이 행 오버 마이 헤드 내 머릿속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얘기야? 야 이 과제가 뭐야? 바로 이거죠. 이런 거 여기 이런 과제들 고객들 하고 말하고 뭐 이런 처리하는 그게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야. 그리고 나는 쓰게 되는 거 더 많은 시간을 뭐하는 데 쓰는 거야? 걱정하는 거란 말이야. 걱정하는 거 걱정되는 일들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 그 쓰는 거야. 그죠? 잠깐만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데 쓰는 거죠. 그리고 talking about it 그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데 에너지를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거죠. 뭐 하기보다는 실제로 실제로 뭐 하는 겁니까? take to take it would take to take care of 이 되겠습니다. 자 그 take care of 라는 것은 처리하는 거죠. 그죠? 단지 그 일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뭐예요? 시간이 되겠지. 걸리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뭐 하는 거야? 쓰는 거죠. take 여기 time이 들어간 거야. 여기 들어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리하는 데는 실제로 얼마 안 걸리는데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거야. 미루게 되면서 걱정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거제들이. 그래서 말이죠. 나에게 있어서 이런 얘기죠. 나에게 있어서 나는 항상 첫 번째 첫 번째 것이 될 것이다. I get done. 그죠? 내가 행하는 첫 번째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항상 먼저 끝내는 건 뭐예요? 이런 거지 뭐. 하기 싫은 일들 이걸 내가 항상 먼저 끝내는 거야. 그죠? 만약에 내가 안다면 내가 만약에 당신이 안다면 뭐라고요? 당신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명령문이죠. 뭐 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전략적이 되어라는 얘기죠. 무엇에 대해서 일정을 짜는 거죠. 뭐의 일정 당신의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을 일정을 짭니다. 나중에 in the day 하루 중에 나중에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너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지. 그러면 later 나중에 즉 아침이 아닌 그 다른 시간에 에너지가 높잖아. 그치? 그 에너지가 높을 때 difficult work라는 것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에너지 수준이 높을 때 프로블럼이 될 만한 문제를 해치우라는 얘기야. 자, 내려가보자. 여기 있지. 뭐야? eating my problem for breakfast 아침에 이제 나의 문제를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처리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handling, eating 가장 까다로운 과제를 그렇죠? 이렇게 demanding task가 problem 이제 가장 까다로운 과제를 처리하십시오. 언제? 에너지가 많을 때 적을 때 충만할 때 하이 할 때 알겠어요? 그래서 난 아침형 인간이니까 아침에 문제를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침형 인간이 아닌 사람은 늦게 하루 중에 늦게 일을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